김해공항의 첫 유럽 장거리 노선이 내년 3월에 운항을 시작할 전망입니다. 피네오는 부산 김해국제공항과 핀란드 헬싱기를 잇는 국제선 노선을 내년 3월 말 신규 취향해 주 3회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부산과 유럽을 잇는 장거리 노선은 이번이 처음으로 취향 일정과 운항 횟수 등 구체적인 운항 계획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내년 초쯤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